옛날에 또 많이 받았어요. 못생긴, 노지앱, 미국에 가 이 사람 좀 이상해요. 미안해요.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. 저는 행복해요. 재밌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라서 상관없어요. 아는 언니, 액션! 안녕하세요, 우츠미입니다. 저는 일리노이 공대 졸업하고 나서 한국 일하러 왔어요. 엔터테인널 되고 싶어서 유튜브로 활동했어요. 피해가 안 왔어요. 없었어요. 스스로 피해를 만들었어요. 뭐 엔터테인널 되고 싶다면 소속사에 들어가. JYP 엽두션 해야 돼. 왜 해? TV 안 나와도 사람들이 제 얼굴 알아봐요. 똑같이 안 해도 돼요. 다르게 괜찮아요. 잘해도 처음에 힘들어요. 어려워요. 돈 많이 안 벌어요. 쉽지 않고 외국인을 보는 게 흔하지 않았어요. 아, 저 흑인 좋아해요. 흑인춤. 할 줄 알아요? 비안제랑 닮았어요. 흑인들이 똑같이 생겼지 않아요. 답답한 일이 있으면 제가 영상으로 표현했어요. 자연스럽게 아, 이거 경험했다. 조금 이해해줬으면 좋겠다. 재밌게 봤으면 좋겠어요. 러브컬 많이 봤어요. 믿을 수 없어요. 나도 특별한 사람 있네. 내가 잘했다.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. 쉬운 거 아니에요. 지니얼이었을 때 돈 많이 벌었어요. 돈 많이 안 벌어요. 저는 너무 만족해요. 그거는 중요해요. It's worth it. 할 말이에요. 여러분, 오늘 찾으세요. 위로세요. 행복하게 재밌게 사세요. 죄송합니다. 행복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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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한 행복하게 ften Elle 행복한 행복한